안녕하세요. 디스 이스 수수끼리입니다. 오늘은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제가 백신을 얼마 전에 3차까지 다 맞고 왔는데 저는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도 화이자를 맞고 왔어요. 그래서 트리플 화이자를 맞을 몸이고요. 1차랑 2차는 미국에서 맞았고요. 3차는 한국에서 맞았어요. 전부 다 화이자를 맞았고요. 제가 1차, 2차 화이자를 맞으면서 경험했던 부작용은 저는 솔직히 열이 막 나거나 아니면 몸살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. 대신에 화이자 맞은 팔 쪽이 진짜 막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런 막 칼로 베는 듯한 그런 느낌이 진짜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. 저 같은 부작용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지 아니면 고열이 나는 사람이 더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랑 그리고 저랑 같이 똑같이 맞았던 제 남편도 팔이 진짜 막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런 아픔을 3, 4일 정도 지속해서 계속 느꼈고요. 2차 화이자를 맞았을 때는 저는 되게 약간 특이했던 게 화장실을 엄청 자주 가고 싶었어요. 소변을 보고 난 1분 뒤에 또 화장실이 가고 싶어지고 또 화장실이 가고 싶어지고 저는 그 당시에 그게 부작용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친구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친구도 저랑 똑같이 화장실을 자주 가고 싶은 그런 부작용을 똑같이 느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화이자를 맞았을 때도 역시나 저는 고열이나 몸살 같은 건 없었는데 그냥 몸이 약간 나른하고 축 처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. 역시나 팔이 진짜 그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4일 정도 지속됐어요. 3차 화이자를 맞았을 때 갑자기 제가 마법이 터진 거예요. 원래 예정일은 2주 뒤였는데 이게 백신 부작용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백신 다 맞고 3, 4일 지나서 바로 그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이게 뭔가 백신이 진짜 몸에 들어가기는 했구나. 이게 뭔가 작용을 해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생기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. 백신을 3차까지 의무적으로 다 맞아야 해서 진짜 걱정이 되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의 이런 백신, 트리플 화이자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.